어? 안녕하세요. 아템줌입니다. 오늘은 나이트 에어포스 1 갈란틱 제이드리뷰입니다. 이 에어포스는 공홈에서 보자마자 구매할 수 밖에 없는 배색하였습니다. 깊은 그린베이스의 네이비 조합이라니 너무 고급스럽습니다. 이 제품을 보자 깊은 숲 에어포스가 생각났지만 네이비의 매력에 구매하게 되었네요. 그리고 뭔가 색이 고급스럽다 생각했더니 롤렉스 그림과 비슷한 느낌이었네요. 그렇다고 박스를 들고 다니진 마세요. 무거워요. 끈 보이시나요? 저는 줄 교체도 좋아하는데요. 무순정끈 자체도 너무 매력있어서 교체하지 않았네요. 어떠세요? 이것이 에어포스 1의 매력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편하게 신을 수가 있는 스니커즈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고 편하게 신을 스니커즈가 필요하시라면 답은 에어포스 1입니다. 꾸안꾸가 본인의 패션 철학이라면 에어포스 1 추천드립니다. 그런 분이라면 이미 에어포스 1을 아실 것 같네요. 우리도 구독하면 아는 사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